우리 사이에 니꺼라고 따지는 게 어딨어요? 우리 사이가 뭐 어떤 사이인데요? 대박! 왜 또 올라오는데? 1이잖아 2 너무 많이 이래? 나도 이래 우리는 식사를 바지락을 잡아야 할 수 있는데 치킨 시켜 먹으면 안 돼요? 그거 언제 잡아서 먹어? 배고 싶겠네 이쪽으로 뭐가 나오나요? 뒤로 빠지라 아 장갑 치고 네 이제 장갑 치고 감사합니다 신발 좀 안와서 네 차라리 신고 네 네 버스창 가견도까지 1만 원 1.5천 원 초등학생 이하의 1만 원 5천 원이니까 네 이거 아 초등학생부터 이거 1만 원 네 처음입니다 감자만 와있는 사람들이? 어 여기 수국하게 지금 매뉴얼이 있는데 바지락은 격뻘 포면에서 얕게 있거든 엉덩이 파면 저게 없습니다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시고 그러다 보면 또 많이 있는 데도 있으니까 거기서 더 많이 파시고 우리 딱 시간 정해놓고 한 시간 하고 몇 개 따는지 내기 한 30개? 한 50개 한 30개 한 30개 화면 나온다면 어디였어요? 여기 있어요 1 2 5 10 여기 또 있다 여기 또 있다 오 또 나왔다 두 개 나왔어요 슬쩍 하다가 뒤집어 봐요 그럼 닦고 있는 게 하나씩 걸려요 썩클렌즈를 끼는 방법 미쳐들어 대박 어디 있고? 거짓말 껍데기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디로 숨었어? 여기 온 데가 다 어디 숨었냐 오늘 똥멍청이도 오니까 다들 숨어 똥멍청이들한테 잡혀가는데 기분 나쁘잖아 걔네들 똥멍청이라서 우리 잡지도 못해 이것 좀 열거지네 287번 교육생 내가 287번 없다면 뻔타 자 지금부터 팔굽혀 파기 실시 오 왕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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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개를 못 계시면 컴퓨터라도 잘 간사하셔야죠 네네 알겠습니다요 와 조개 많아졌다 내꺼 아니야? 내꺼지 이거 재밌어 잡생각이 많을때는 이런거 하면 좋잖아요 알람 물렸다 벌써? 엄청 많이 팠네 잘 잡았지 내가 또 내가 이겼네 열 받네 한방에 보낼 수 있어 나 너무 민첩했어요 나의 이름 다워요 민첩팔민 민첩판사람이 이만큼 잡았어요 민첩판사람이 이만큼 잡았나요? 난 두루도 다 내 바지락이나 내 손안에 있어 저 욕심쟁이 저 욕심쟁이 저 뭐야? 아니 그만 내가 열심히 잡았으니까 내 소원 들어주는거죠? 네 그럼 주사님 요리에요? 아니 쉬워요 그러면 네 한번 요리할게요 우리 그냥 바지락 타고 찍어서 아따 이특이 잡으니 그거 잡아라 많이 잡은거 아니에요? 아.. 내가 한 그릇 잡아봅다 돌아버리겠네 그러면 좀 잡아주라거든요 요리는 만들 수 있겠습니 저희가 또 많이 잡아서 낭비하면 안되니까 왜? 짠 알겠어 그럼 같이 한번 들어 숙소를 갑시다 이거 평일한 거 8만원이잖아요? 내 네 우리 이 옷을 이 옷이 뷰가 제일 좋아요 창문 열었을때 그 바다뷰가 정면에서 보이거든요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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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기는 갯벌뷰 여기는 농뷰 자연친화적이죠 아 다리 없애 와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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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으 Boss 뭐 vær 썩니깐 회원 제품럼 와우慢慢 되세요 소원의ily 많이 빠졌다 시원하겠죠? 뜨거울 것 같은데? 손 떨어져요 손 떨어져요 달 봐요 달 달 봐 미쳤다 레드몬 이런 거 아니에요? 보여요 저거? 그래 주상이 오늘 제일 큰 거 잡았으니깐 왕조개다 왕조개 아 뜨거 뜨거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 맛있어요? 머리가 하나도 안 씹혀요 왜 맛있지? 왜 이렇게 만들면 맛있지? 이런 게 없는데? 맛있어 나 좀 사는데 맛있게 먹기 맛있게 먹기 맛있게 먹기 진짜 너 변한 게 없구나 왜 또 그러는데? 밥 먹을 때마다 폼폼 만졌잖아 급한 게 있어서 나 만나는데 이래야 돼? 왜 또 그래 일이잖아 너만 이래? 나도 이래 이해 좀 해줘 뭘 이해해 내 요리 어땠어요? 왜 그렇게 별로예요?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맛있어 맛있어 영웅에 담아요 입은 지금 싸우려고 있는데 눈만 웃으면 어쩌다 도착해 혜택이 누군가가가 쇼핑하는 게 없어